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펭귄바이입니다 펭귄바이입니다 와 저기가 저렇게 되어있구나 와 진달래가 장난아닙니다 상봉이 아 인걱정봉 이쪽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후미를 더 쳐져 버렸네 양주 도로학상 상봉을 지나서 저쪽 인걱정봉으로 가겠습니다 쥐바이입니다 자 여기가 악어바이랍니다 악어바이 공깃돌바인데 악어바이는 어디지 뭐가 악어바이지 와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게 코끼리바이라고 하네 코끼리바이 엿봉 뚫려서 아 진짜 코끼리처럼 생겼다 코끼리바이 아가처럼 생겼는데 와 저쪽도 저쪽도 뭐고 껍데기처럼 막 신기하네 야 풍경 진짜 좋다 자 하나 둘 와 여기 무서운데요 무서운데요 저기가 광벽저수지 광벽저수지 저 위에가 등선 자전거 타는데 아 아 감사합니다 짠 내려갑시다 비오른다 아 아 저수지가 말랐어 물이 없어 어우 많이 말랐네 자전거를 저렇게 하고 저쪽까지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쪽으로 들어가서 삥 가가지고 타거든요 진짜 물 많이 말랐다 와 아 아 저쪽이 악어바이 그쪽인가 보다 저쪽이 불곡산 대교아파트 쪽으로 내려갑니다 예전에는 요런 와이어를 엮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갔고 했었는데 지금은 데크 저기 데크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데크로 내려가니 좀 편하긴 하네요 아 예전에 이 바위를 타고 막 엄청 그랬을건데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하하하하 그럼 그 다음날 피곤해가 가고 아니 먹 마시고 못 일어나는 거야 다음날 와 저기를 저기를 갔다 왔습니다 후 우으으으으음 우리 형님 가면 마을 안녕